구민주 너 지금 B1 부터 시작하고 공부한게 하나도 없어. B1도 하나도 안했고 B2도 하나도 안했고 B3도 하나도 안했고 전부 0% 해 전부 0% 어? 왜 안해? 음? 선생님 좀 도와줄까? 어? 어때? 선생님 좀 도와드릴까요? 음? 할 줄 몰라서 안하는거잖아 그치? 음? 맞죠? 아니야 할 줄 아는데 안한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안한겁니까? 음? 시간이 없어서 안한거야? 음?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어? 시간이 없어서 안한거에요? 저장아 그거 뭐야 버튼 눌러버려 음? 그러자? 할 줄 몰라서 안한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안한것도 아니면 그럼 왜 안한건 전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음? 수고하고 계세요 똥언니? 했어? 저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많아서 집에 왔는데 5시 마세요 와우 열심히 했네요 네? 열심히 했네요 네? 오케이 그럼 말하기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 마우스